Q. 알차이머 침해의 원인? 보통 알차이머 침해의 원인,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아밀로이드, 베타, 또는 베타아밀로이드, 그리고 타우 뭐 이런 얘기들을 여기저기서 들으셨을 겁니다. 요즘 이런 거에 관련된 약들도 계속 개발 중이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얼마 전까지는 아밀로이드가 누적되는 거, 뇌에 쌓이는 거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가 있을 땐 괜찮은데 여러 개가 이렇게 뭉치고 너무 많이 뭉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뇌 속에 실들, 또 실이 엉켜서 이렇게 머리카락이 뭉친 것처럼 그런 거를 아밀로이드 플락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뇌에 쌓여 있는 게 알차이머 병이거든요. 애초에 알차이머 병의 정의가 뇌를 부검했을 때 그런 아밀로이드가 쌓여 있는 거를 알차이머라고 했기 때문에 알차이머 침해는 정의상 이 아밀로이드 플락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밀로이드가 침해를 일으킨 원인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습니다. 이제 한동안은 이 아밀로이드 베타가 침해의 원인, 알차이머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시간이 꽤 오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전자의 돌연변이 때문에 침해가 생긴 그런 사람의 유전자를 가져다가 쥐에다가 넣었더니 아밀로이드 베타가 뇌 속에 많이 생기면서 침해가 생겼거든요. 쥐에서 아밀로이드 베타가 원인이다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거는 조발성 침해, 젊은 나이에 생기는 유전병으로서의 침해는 그렇지만 우리가 대부분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연로하신 분들이 생기는 침해, 알차이머 침해는 이거와 좀 다릅니다. 정상적인 인지 기능을 가지고 계속 오랫동안 잘 사셨던 분들이 돌아가신 후에 뇌를 부검해 봐도 거기에 아밀로이드 베타가 많이 쌓여 있기도 하고 치매가 있어서 알차이머 침해라고 살아계실 때는 진단을 했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뇌를 부검해 보니까 아밀로이드 베타가 없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아밀로이드에 대한 회의가 생긴 거죠. 또 하나는 아밀로이드를 없애는 치료법이 여러 가지가 개발됐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임상 시험에서 대부분 효과가 없다고 나오니까 그럼 아밀로이드 베타가 정말 중요한 원인이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의견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아밀로이드 베타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뇌가 활동을 열심히 할 때 우리가 자동차가 가면 배기가스가 나오잖아요. 자동차가 열심히 운행을 하면 그럴 때 배기가스가 나오는 것처럼 뇌세포들이 열심히 일을 할 때 뇌세포에서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들이 이렇게 뿜어져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소화가 이렇게 되면서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는 게 잘 안 될 때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방이 지저분한데 갑자기 손님이 문 앞에서 귀한 손님이 오신다 그러면 이 지저분하게 여러 가지가 널려있는 방을 치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한 군데 모아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저분한 노폐물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단백질이 여기저기 있으니까 그거에 독성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한 군데를 이렇게 모아놓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섬유가 되고 반이 되는 거다. 플락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모아놨을 뿐이니까 오히려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결과물이지 이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하는 학절들도 많습니다. 물론 이 아밀로이드 반이라는 게 산화적 스트레스를 일으켜서 주변 세포들을 손상을 시키기도 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계속 있는 건데요. 이거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타우라는 거는 뇌 세포 안에 비정상적으로 쌓이면서 또 세포 내에 이렇게 뭉치는 거거든요. 타우가 그 타우가 뭉치는 현상이 생기면 그게 얼마나 생겼는지는 인지 기능의 장애와 거의 상관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타우가 뇌의 어떤 부위에 쌓이기 시작할 때는 꼭 질병 초기 단계에서 그런 현상이 꼭 생기고 그게 이제 이만큼 퍼지면 인지 기능이 이만큼 나빠지고 하는 것들이 상관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발병 원인이나 이런 건 모르겠지만 인지 기능 장애를 반영할 수 있는 더 중요한 어떤 치료 타겟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타우에 대한 연구가 그다음에 더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임상 시험 단계에 있는 약들 처방할 수 있는 약 말고 임상 시험 단계에 있는 약들을 보면 임상 시험이라는 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1상, 2상, 3상 이렇게 있는데 3상은 이제 예전에 더 먼저 개발돼서 지금 이제 거의 임상에 나오기 직전의 단계에 있는 걸 의미하는 건데 여기에는 아밀로이드를 타겟으로 하는 신약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앞쪽으로 갈수록 최근에 개발된 신약일수록 2상, 1상에 있는 신약일수록 타우를 타겟으로 하는 약들이 더 많습니다. 그거는 결국 타우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걸 반영하는 어떤 그런 현상이고요. 실제로 이 뇌에서 기능이 떨어지는 거는 아밀로이 타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뇌 속에 콜린성 신호가 부족해지는데 이것들이 먼저 기능을 잃기 시작하는 게 아주 초기 단계의 어떤 변화라고 보통 학자들이 또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때 초기 단계에 보이는 그 콜린성 신경이 나빠질 때는 타우의 변화가 먼저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마나 이런데 타우가 쌓이기 시작하기 전에 중뇌에서 콜린 신경을 쌓아주는 그 신경들이 타우의 문제를 겪기 시작하고 콜린 신호가 약해지면 아밀로이드도 더 쌓이고 인지 기능도 더 떨어지는 거죠. 집중력도 떨어지고요. 아밀로이드 베타 둘 중에 하나만 정답이고 하나는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두 가지가 다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밀로이드 베타 타우 이전에 그럼 뭐냐 이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문제가 생길 거 아니냐 이전에 문제가 뭐냐 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더 중요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젊은 시절에 콜레스토리 높다든지 당뇨가 있다든지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더 문제 생긴 걸 보면 뇌의 대사 그것들이 약해질 때 치매가 생길 수 있는 현상이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지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꼭 당뇨나 이런 것들이 없더라도 뇌의 노화에 의해서 뇌의 에너지 신진대사가 좀 나빠진다 이런 것들을 더 초기 단계의 원인으로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런 에너지를 신진대사를 높이는 약 아밀로이드 베타를 억제하는 약 타우를 억제하는 약 이런 것들이 지금 수백 가지가 임상시험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뭐라도 분명히 조만간은 좋은 신약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믿고요 의사로서도 꼭 그런 약이 조만간 나와서 다른 종류의 좋은 약을 처방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또 올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